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씨의 시점하고에요 이게 무슨 조합일까요? 이게 아 오늘 조합이 시작한거에요 벌써? 네 아 네 누나가 어떤 조합이에요 저희? 소린칙하는 사람들 아닌가요? 어 맞아요 약간 막말하는 스토리? 막말? 에이 막말은 아니지 그래 우리가 이유 없이 막말하지는 않지 약간 개방한? 맞죠 맞죠 아 제가 오늘 약간 요즘 노필터 네? 오 예스 노필터 예 그렇지만 저희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씨가 나한테 아줌 오 오 오 오오 넷플릭스에서 봤잖아 아까 그런거 같은데 네 못봤어요 그래 우리 솔직하지 말아 노필터 안 봤어요 아 예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정 한 팬입니다 야호 네 안녕하세요 이쁘니다 안녕하세요 간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화려한 조합 같이 나오게 되서 넘치고 저희 오늘 대박 가치인지 대박 가치인지요? 네 스탠리 앤 했는데 그래 맞아 뼈고 뼈대 아니 여기서 답보면 우리 저기서 월 털어요 아니 막내가 말해봐요 그러면 막내가 우리는 다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떨려요 아니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? 아 진짜? 네 안 나왔어요 그동안 처음 나오는 거라서 되게 떨드그런 거 나온 거 진짜 이해 가요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실까요? 떨려 제 모습 아 뭘 보여주면 돼? 진짜 솔직하다 진짜 제 모습 보여줘야지 근데 솔직히 나는 지금 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도 떨려요 본인은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계속 붙으면 알만하니까 정말 잘죠 아직 복구시오니까 복구시오니까 이게 약간 좀 인사해 네요 네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제가 오늘 굉장히 높이터로 재밌게 라디오스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수일과 라디오스타 공방사주 네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